안녕 얘들아 지난 2년여간 너희들과 매일 보고 살을 비비며 지냈지만 편지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난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니 그때는 너희들이 어려서 세상 물절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로만 보였는데 지금 이곳에서 보니까 어느덧 다들 덩치도 크고 마음도 넓어져 있구나 선생님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몸도 마음도 훌쩍 자라버린 너희들을 보며 하나님이 링컨을 많이 사랑하신다 싶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란 걸 알아 타이트하게 짜인 스케줄을 힘들어하며 투툴되는 너희들을 보면서 이 자식들 다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자라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너무 안타까웠단다 남학생들에겐 특히 더 무서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너희들이 열 가지를 원하면 그 중 일곱 가지는 안 된다고 했지 너희들에겐 참 야박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 하지만 세상에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는 살 수 없는 곳이기에 작은 것부터 너희 마음 꺾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병민아 대고나 처음 검정고시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선생님 방에서 수학 배웠던 거 기억나니?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너희들 한 문제를 풀 때 세 시간씩 가르칠 때면 솔직하게 마음에서는 그만 포기하고 싶었단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수업 시간에도 잘 따라하고 변해 있는 너희들에게 너무 감사했어 영광하이수야 너희들이 사고치고 선생님이랑 교제했던 거 기억나니? 항상 어둡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숨기 채 살아갔던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이끌으셨잖아 운동장을 뛰며 이 짧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며 너희를 믿는 그 마음이 무너졌었지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며 한순간 바뀐 너희들을 보며 선생님은 말씀이 너희를 바꿀 것이라는 소망에 너무 감사했어 너희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항상 사감실 문을 열어두었는데 이제는 다른 방을 지날 때도 복도처럼 이용하는 신일이나 불쑥 들어와서 휘젓고 나가는 대고니를 보면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해 지훈아 요즘도 밤에 선생님이 욕하고 자니? 자기 전 너희들 방에 아닌 척 들어가선 같이 장난치고 이야기했던 시간들 선생님에겐 참 잊지 못할 시간이구나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선생님인 여고생에 대한 환상은 너희들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래도 너희들이 한결같이 꾸미고 편지 쓰기 좋아하는 걸 보면 영락없이 소녀라는 마음이 든다 한 명 한 명 색깔이 다르고 그 맛이 달라서 더욱 이쁜 여학생들 생각보다 많은 추억이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수학 공부하기 싫어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저 공부 좀 시킬 수 있을까 하고 우리 같이 팥빙수 만들어 먹었던 거 기억나니? 제주도에서 국토술래하며 힘들지만 서로에게 감사했었잖아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한계를 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도 선생님에게 서운한 게 많은 거란 걸 알고 있어 남자 선생님이다 보니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보게 되는 너희들의 마음이 선생님은 너무나도 감사했어 은경아 며칠 전에 네가 줬던 편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서운했니? 근데 아마 내가 월요일로 기억해 선생님은 그때부터 항상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단다 서툴지만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고 커가는 너희들이 선생님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단다 정말 재미없는 것 같은데도 선생님의 개그 시도에 깔깔깔 웃어주는 너희들이 고마워서 이제는 어떻게 웃길까 고민하기도 해 애들아 너희들은 선생님의 신앙의 거울이야 너희들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할 때도 너희들 개개인을 미워하거나 탓하진 않아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링컨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제 1년이면 더 큰 세상에 나아가야 할 테지만 1년이나 남은 이 시간 동안 더 배우고 더 실패하고 더 마음이 자라서 이 세상 어떤 곳을 가서든지 별처럼 빛나길 바랄게 그냥 빛나지 말고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야 한다 한 명 한 명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만 이 짧은 편지에 다 담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우리 링컨 친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